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오늘 장애인신문 1482호 첫 번째 기사입니다. 앞으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의 배우자도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전용 주차 관련 국민 불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도로여객시설에 적용되는 교통약자법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설치해가는 상세 기준이 없어 장애인 보호에 미흡한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도로여객시설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에도 일반 공공시설에 적용되는 관련법과 동일하게 명확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장애 친화 산부인과를 개소했다는 소식이 일면에 실렸는데요. 장애 친화 산부인과는 여성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임신과 출산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병원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본관 3층에 개소한 장애 친화 산부인과는 여성 장애인에게 365일 24시간 원스톱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장애 친화 산부인과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로 이대목동병원과 성해병원을 지정해 올해 말까지 총 3개소까지 확대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3면에서는 사랑의 달팽이가 청각장애인의 인공와우 정부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이 실려 있는데요. 보청기로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난청인의 경우 인공와우 수술로 소리를 들을 수 있으나 수술비와 인공와우의 관리 비용 등이 청각장애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사랑의 달팽이는 금번 캠페인을 통해서 인공와우 정부지원의 확대 필요성을 알리고 서명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장애인신문 5면 기사에서는 경기도가 예술인의 소득 창출을 위해 장애 예술인을 포함한 작품을 광교 신청사에 전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실려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광교 신청사에서 누림센터와 협력해 특별전을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아트경기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과 아트경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장애인신문과 아트경기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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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